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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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신 적 있으세요? 모셔놨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또 모신 적 없어요? 왜 있었어요? 옛날에 모신 적 있었죠? 네 모시고 내 모신 지 한 10년이 돼요? 아니면 20년이 돼요? 얼마나 돼요? 한 10년 남은 것 같아요 어머니 남편 없이 아들하고 혼자 산대요 아들 있죠? 남편은요? 돌아가셨어 근데 그게 단지 모시고 3년이 될까? 그 내 모시고 3년이 될까? 하고 나서 병세를 아저씨가 얻으셔서 병환으로 가신 남편분이세요 맞죠? 자 근데 그러면은 남편이 그런 걸 우리는 무속이는 뭐라 그러냐면 단지에서 모시고 내 모시는 과정에서 벌을 받았다 단지 벌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가 그 집안에 아저씨 집안에 남편 집안에 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형제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남자 형제들이 많지는 않아 아저씨도 그리고 그런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찍일찍 가시는 그 남자 자손들이 많이 나신다거나 그러한 내력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단지가 내려오시는데 응 시주단지가 내려오시는데 그거를 우리 어머님이 모셔놨다가 내 모셨어 왜 내 모셔? 귀찮아서 내 모셨나? 왜? 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응 뭐 단지 모시고 명 길게 하라고 그 집안은 단지 모시고 사는데 효과라고 하면은 뭐 돈 잘 벌고 응? 뭐 아들 잘 되고 뭐 이런 거를 바라셨나 보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엄마가 단지 내 모시고 아저씨가 병을 얻는데 그래서 병안으로 가셨대 지금은 아들하고 단둘이 계실 거고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들이 좀 착실하고 무언가 반듯하고 해서 말년이 좀 편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야 돼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이 사회에 나가 있기보다는 방구석에 이렇게 갇혀있는 아들로 보여요 아들 직업 있어요? 뭐 하세요? 아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네 하루 종일 뭐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냥 세월 낳고 있다고 네 집에 있을 때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요 머리가 나쁜 아들은 아닌데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사지육신은 멀쩡한데 노력을 안 하고 힘을 안 써요 크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크게 열심히 살 생각도 없어요 역시나 어 그리고 뭐 직업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엄마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을 안 해요 엄마 아들이 그렇잖아 근데 그게 단지로 인한 벌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단지에 대한 모셨다 내 모시는 그것이 아저씨 하나 남편 하나 병을 얻어서 가시는 거에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야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 사주도 모르고 대충 언제 엄마 얼굴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명땜을 할 것 같으면 사회가 단절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 지금 24년도에 갑진년에 들어온다고 해서 아들이 뭘 할 그게 아니야 또 후년으로 을사년으로 간다고 해도 그 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들 나이가 30 남았어요 그러니까 서른 몇 살이냐 서른 넷 서른 넷 그러면 봐봐 올해는 서른 넷이다 내년에는 서른 다섯이다 그러면은 올해 신미생 내년에 서른 다섯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영마 들어와야 돼 삼재가 들어오고 영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의 지금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미생이 이제 서른 다섯이 될 것 같으면 직장의 이동수라든가 어떤 출장이나 변화변동이 많이 생기는데 이 친구는 스스로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밀어내요 여자 사귀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씻는 건 씻어? 잘 안 씻기도 해요 뭐만상 귀찮아 근데 내 운수는 안 받으고 자꾸 아들나 엄마 나는 신점이야 그냥 당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느끼는 대로 내 할머니가 당신한테 가장 급하고 시급하고 큰 문제를 일러주는 게 신점이에요 난 여기 철학관이 아니야 뭐 보통의 그런 무속인들 집에 찾아가면 뭐 땜에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나 안 물어봐요 엄마 난 내 꼴리는 대로 봐요 내 할머니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단지 벌전이 너무 커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썩어나고 있대 생으로 썩어나고 있대 지금 돈을 벌어도 엄마 혼자 벌어야 되는 거야 엄마 혼자 벌어서 아들 먹여 살리고 있는 꼴이거든 말년에 편해지려면 이 아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단지를 다시 모셔야 돼요 모시든 안 모시든 우선적으로 단지를 달래기는 해야 되는 거지 단지를 달래기는 해야 되는 거고 엄마 나이 몇 살 되시는 거예요 67 67세가 되시면 지금 무술생이잖아 올해는 진술이라는 충이 들어와요 진술이라는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봐도 숨을 이렇게 자꾸 푹 내쉬는데 엄마 그 9월 특히나 9월 그리고 6월 6월부터 9월 상간에는 어머님이 일을 하시기가 불편할 정도로 몸수가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올해는 내년보다도 어머님은 올해가 더 곱이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동지 딸부터 정월달 넘어갈 때 동지 딸 서달 정월달 넘어갈 때 이 친구가 삼재가 크게 들어오시면서 손을 다치든 발을 다치든 몸을 다치고 짜증나 네? 아니 자꾸 나쁜 말만 하냐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아니 나는 지금 신년들은 써 좋은 말 들어 왔는데 아들이 다친다고 나 이러잖아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네 나 황당하네 어머니 어머니가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 여기는 어? 내 직업은 뭔지 그것도 좀 알려줘 네? 내 직업이 뭐 내 직업은 얘기를 안 해줘요 내가 왜 엄마 직업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말 좀 알려고 왔단 말이에요 엄마 내가 지금 엄마 무슨 꼬봉이야? 내 할머니가 엄마 꼬봉이야? 엄마가 원하는 대로 기분 좋은 얘기 들려주고 그리고 엄마가 묻는 대로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그게 뭐가 있어? 엄마 나한테 지금 돈 내고 봐요? 그것도 돈 안 낸다고 그냥 막 나쁜 소리만 계속 하고 나 집은 없거든요 가요 예? 간다고 어휴 귀노하지만 해